그때여 강남 제비 흥보시의 은혜를 갚을 양으로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데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후궁 벅차고 배군물 없애고 허중허중둥 높이 다주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 우통의 청망어다 중용봉으로 올라가니 조작은 업놀고 상객도 아익도 원장교 바라보니 초 동남해가 넌네 넌 구걸, 숭둥둥, 동동둥, 동동둥 열이야 열이야, 저 우가는 원포기벙이 아니냐 백구 백노 짝을 지어 이 천파상에 왕래헌이 적양촌이 거인 거라 이 양궁을 넘어 헛넉도 들어가 15현탄 야월호까지 쉬어 앉아 주변 속 바다포고 황도를 올라가니 황화 길고 불고 반 매운 친제 공노요라 국능을 지내어 초사촌 들어가 공수창가 도리게라 낭매화를 두고 창보연 내팔러고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어 종남산을 넘어 해명산 올라가니 창자방 한 곳 없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당이 빈터여 연조직 하늘을 든지네 양성을 지내어 갈석산을 넘어 해병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만호장 후병호공 방향 내달라 창달문 지내어 동강을 들어가니 산미륵이 백일호다 요동 칠백미 강동을 지내어 한록강을 건너 우주를 타날라 영구탑 동군정 올라앉아 안남산 반남산 송빛강 영천강 서우령을 넘어 들어 화산 바우알마 호국의 강동다리를 시각에 건너 평양은 영광정 후병로를 구경하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어 성도를 들어가 망홀대 간덕정 파견 폭파로 구경하고 음진강을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지세를 살펴보니 체령산대 굴맥이 종룡으로 흘리니 정 그만큼 성이 분명하고 춘당 영천궐 외도라 동봉망을 때 수사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문물이 빈빈 허공 풍속이 흐이하야 만세지금탱이라 향상도는 함양이오 철 나도 은한 웅봉인데 동봉 함양 두골 품에 응보가 사는 지라처 체비고동구소 시를 입학하러 놀고 남댄몸박 속 내달라 칠패패패 배달신대 태국에 를 눈 넘어 두공작 한골강 쓴방을 짓네요 낭태령을 넘어 후죽지여 배찌고 소리더러러러러러 폴리 폴리 운전을 탐 고집을 탐 당상당하 피겁이네 반평이 떠난 그둥은 무엇을 갖다고 이르렴 반갑다 내 집이 복해 응용이야 희준불굿 채운 거 내가 없던 봉산봉 황계축실 얼굴 우동 속으로 넘는 풍북 청랭이 난 초를 불고 송백 쌍어 넘둔한 듯 집으로 벌러라 들어서 대포에 올라앉아 제비 말로 운다 제비 말로 운한디 울었던 박씨를 옆에 놓고 제비가 운다 네 아우 제비 노정기 참 야무지게 잘해줬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연자였죠 충북예술고등학교 2학년 헌아래 학생 점수 보겠습니다 자 점수 95 95 97 90 94 종점 종점 471점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71점 네 높은 점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광주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서은미 학생인데 자 점수 주세요 네 98 5 96 8 총점은 483.8입니다 네 심사위원 회피제도에 의해서 네 96.8점은 회피 점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서은미 학생이 483.8로 앞서고 있죠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자 그럼 마지막 경연자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점수 주세요 네 6 8 9 0 5 종점 478점이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여금 병창부문의 장원은 483.8을 받은 서은미 학생입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가여금 병창부문 장원 광주예술고등학교 서은미 학생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여금 병창부문 장원에게는 전라북도 교육감상과 장학금 70만원이 수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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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세히 축하드립니다 튼튼 simultaneously 5,262의 미 학생 튼튼 5,263의 윤아 강연